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필승을지를 다졌고 선관위는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해 불법선거 사전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되지만 많은 후보들이 이른 아침부터 선관위를 찾았습니다. 포항에서 출사표를 던진 한 시의원 후보는 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수공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등록하게 되겠습니다. 민주당 허대만, 무소속 모성은, 손성호 후보 등 포항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선관위를 직접 찾아 후보 등록을 했고 한국당 이강덕 후보는 대리인을 보냈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려면 광역단체장은 5천만 원, 기초단체장 천만 원, 그리고 기초의원은 2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하는데 유효 득표 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10% 이상을 얻게 되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로 등록을 마치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31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선관위도 감시 인력을 모두 투입해 불법선거 차단에 나섰습니다. 총 투입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법행위 146건을 적발했는데 불법 기부 행위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 인쇄물 배포 27건,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 22건, 허위사실 공표 16건 순이었습니다. 또 공무원이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례도 2건 적발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